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의 작업표시줄에는 편리하지만 잘 쓰지 않는 부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 11 작업표시줄의 새 데스크톱 생성, 위젯,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데스크톱 생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실 때 여러가지 창들을 열어놓게 되죠. 이렇게 브라우저를 열어서 검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워드나 메모장 같은 앱을 열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열어놓게 되면 여러가지 창이 겹쳐 있어서 불편하죠.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또 닫고 그 다음 필요할 때 다시 열고 하시는데 하단 작업표시줄에 있는 새 데스크톱 생성 기능을 이용하면 바탕화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필요한 앱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검색을 하고 있다가 다른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브라우저 닫고 다른 작업하고 하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작업표시줄에서 새 데스크톱 생성 마우스를 얹은 다음 우측 끝으로 가게 되면 새 데스크톱이라고 해서 플러스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새로운 데스크톱이 하나 생성이 되죠. 이 데스크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 다음 다시 데스크톱 2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또 보이게 되겠죠. 첫 번째로 가면 첫 번째 창만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데스크톱을 따로 만들어서 하나의 데스크톱에서는 하나의 앱만 실행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창들을 여러 개를 열어놓고 복잡하게 이용하지 않으셔도 아주 깔끔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열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열려있는 창들 중에서 필요 없는 창이 있을 경우에는 엑스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 데스크톱 생성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생성되어 있는 데스크톱 화면이 전부 나오게 되죠. 이때 마우스를 해당 데스크톱 화면에 가져가게 되면 상단 부분에 이렇게 열려있는 창이나 앱이 나오게 됩니다. 데스크톱 2로 가져가면 또 열려있는 게 나오죠. 이때 위쪽에 있는 열려있는 창이나 앱돌 중에서 원하는 앱이나 창 위에 마우스를 얹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동 위치를 지정을 할 수 있죠. 지금 여기 데스크톱 2에서 이 작업을 하다가 이 작업을 데스크톱 1로 옮겨야 돼요. 이럴 때는 이동 위치에서 데스크톱 1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데스크톱을 만들어서 지금 이 창을 새로운 데스크톱 화면으로 옮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정말 편리한 기능이에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가끔 작업을 하실 때 창들을 수십 개씩 열어놓고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이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 이렇게 데스크톱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을 경우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좀 더 찾기가 편리하겠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이름 바꾸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름을 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데스크톱은 이름이 탐색기가 되겠죠. 그 다음 데스크톱 2는 웹서핑으로 해볼까요? 마우스 우측 버튼 이름 바꾸기, 웹서핑 합니다. 그러면 이 데스크톱은 웹서핑을 하는 데스크톱 화면이 되겠죠. 그 다음 새 데스크톱 화면을 만드시고 여기는 또 워드로 쓰셔도 되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컴퓨터 하나를 마치 컴퓨터 여러 대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윈도우를 이용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라고 권하는 기능이 여기 있는 새 데스크톱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위젯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11에서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제일 좌측에 위젯이 있죠. 이 위젯의 마우스를 얹게 되면 여러가지 뉴스나 현재 날씨, 현재 위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역이 나오게 되고요. 마우스를 이 지역 위에 얹으시면 현재의 위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현재 본인 위치를 찾아가고요. 여기 있는 위치들은 기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날씨를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위젯의 경우에는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 지정을 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저는 고정이 되어있죠. 여기 압정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정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위젯 고정 해제를 주시게 되면 이 위젯이 위로 올라오지 않고요.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래로 내려가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위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다시 마우스 얹어주면 이번에는 아래쪽에 나오네요. 날씨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우측 상단 점색에 누르시고요. 위젯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 있죠. 그러면 이제 들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겨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날씨 위젯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간대별로 전부 날씨를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이렇게 나와있는 위젯들의 우측 상단에는 점색의 버튼이 다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작게 보통 크게 바꿀 수 있죠. 날씨를 일단 보통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 여기는 미국 프로농구죠. 이런 것도 필요 없으시면 누르시고 위젯 고정 해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면 위젯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스포츠에 관련된 위젯이죠. NBA 분대 3가 프리미어리그 이렇게 쭉 나오네요. 만약에 프리미어리그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 플러스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관련된 소식이 계속 나와있게 되겠죠. 이런 위젯의 카테고리들은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여기서 원하는 카테고리의 위젯을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합니다. 아웃룩 일정, 투두, 가족 보호, 게임, 관심 종목. 이거는 주식이 되겠죠. 보시면 날씨, 사진, 스포츠가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관심 종목만 플러스해서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를 하실 경우에 투자하는 주식의 시세 같은 것들을 따로 검색을 하지 않으셔도 위젯 버튼에 마우스를 얹기만 하면 관심 종목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정보들이 전부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만 나오게 되죠. 이 정보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요즘은 해외 소식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보시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하단 작업표시줄 윈도우 시작 버튼 누릅니다. 여기서 설정 들어가세요. 그 다음 좌측에서 시간 및 언어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언어 및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윈도우 표시 언어는 한국어로 해놔야겠죠. 만약에 여기를 다른 언어로 바꿔주게 되면 윈도우 언어 자체가 외국어로 바뀌게 되겠죠. 만약 윈도우를 영어로 이용하고 싶으실 경우는 여기 있는 언어 추가를 하신 다음 이 위에 있는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윈도우를 바꿔주는 거고요. 그 아래에 보면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젯에 대한 정보를 내가 원하는 국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한국을 미국으로 바꿔볼까요? 여기 미국 있죠? 여러 국가들 많죠? 미국으로 일단 바꿔볼게요. 그 다음 위젯에 마우스를 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자체가 전부 미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 주식도 전부 미국과 관련된 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나 메타도 전부 하락 중이네요.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는 필요할 때마다 바꿔서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이 스토어를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이 스토어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앱을 누르시게 되면 필요한 기능들을 찾아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료 파일 뷰어 프로라고 있네요. 무료네요. 들어가 볼게요. 귀하의 PC에서 어떤 파일이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하죠. 파일 확인을 위해서 앱을 꼭 실행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뷰어 프로그램 하나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이런 유용한 유틸리티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보기 해주시면 인기 무료 앱에 보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아래 내려가면 폴라리스 오피스도 있죠. 여기 있죠. 이거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데 비용을 들여서 이용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로 충분히 기능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앱들이 많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설치해서 유용하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찾을 앱이 있으면 검색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PDF 파일을 봐야 돼요. 그런데 PDF 파일이 내 컴퓨터에서 열리지 않아요. 그럴 때는 여기는 PDF 들어가시면 무료로 PDF를 확인할 수 있는 앱들을 다운받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있죠. 무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PDFX라고 지금 소유하고 있죠. 가끔은 또 유료 앱들이 무료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받아놓은 건데요. 이렇게 받아놓으시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가끔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PC로 옮겨왔을 때 가끔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갤럭시 스마트폰일 경우는 HEVC 코덱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비용을 지불하는 게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보시고 무료가 있을 경우에 설치를 해주시면 스마트폰 영상을 PC로 가져왔을 때 안 보이실 경우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 작업 회실에 있는 부가 기능 중에 잘 쓰지 않지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요. 띵 ekervunun 상채에서 모 trud을 받으세요 최고 과 접uERT